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로 해외의 대형 동상 등을 만들어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위장회사를 내세워 아프리카 베넹의 대형 동상을 제작 중이라는 사실을 VOA가 도면을 입수해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동상 수출과 해외 노동자 파견 그리고 북한 정권과의 거래 모두 대북 제재 위반이지만 여전히 이런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구조조립도를 제목으로 한 설계도면 컴퓨터 파일입니다. 한글 문구들 사이로 인물 신체 부위를 표현한 도면 수십 개가 보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서아프리카 베넹에 세우고 있는 대형 동상건설을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최근 VOA가 확보했습니다. VOA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당 도면의 최종 완성 모습을 3D 입체 화면으로 구성했더니 다호메이 아마존 여군으로 보이는 형상이 한쪽 무릎을 구부린 채 왼쪽에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베넹의 왕국인 다호메이에서 용맹을 떨친 여군부대 다호메이 아마존의 여군이 주인공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도면에 나타난 과제명 아마조나스 기념비와도 일정 부분 일치됩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건축가 이세현 씨는 북한의 도면이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그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도면이 생각보다 정교하게 잘 그려져 있었습니다. 기둥들도 열대로 잘 그려져 있고 구조물의 일련번호들도 다 정교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VOA는 지난해 9월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위장회사가 베넹의 최대 도시인 코토누에 높이 30m의 동상을 건립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번에 입수한 파일을 통해서도 해당 동상 건립에 북한이 관여한 내용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도면에서 시공주 항목 아래에 적힌 청룡국제개발회사는 만수대창작사가 허위로 내세운 회사로 실제 동상 제작과 관련된 모든 과정은 만수대 측이 담당하고 있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동상은 지난해 8월 제막을 목표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결의 2321호 등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온 북한의 동상 수출 행위를 금지하고 북한 정권과 어떤 종류의 사업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이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모두 귀국하도록 해 북한 노동자들이 베넹에 남아있다면 제재 위반에 해당됩니다. 아프리카 지역 내 불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미국 민간 조사단체인 센트리의 존 델로소 선임연구원은 베넹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여전히 이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위는 이번 동상 건립과 관련된 북한과의 계약 등 관련 내용을 베넹 외무부에 질의했지만 베넹 외무부에 질의했지만 베넹 외무부는 이번 동상 건립과 관련된 북한과의 계약 등 관련 내용을 베넹 외무부에 질의했지만 베넹 외무부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오이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의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 종교자유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 정권이 김일성 주석 일가를 숭배하는 가짜 종교를 만들어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13일 세계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 종교자유 정상회의의 32여개 나라에서 종교인권 관련 단체와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사만다 파워 국제개발처 처장과 멜리사 로저스 백악관 신앙기반 및 이웃협력정책실 국장이 참여하고 크리스 쿨스 민주당 상원위원과 마이크 폼페어 전 국무장관, 나딘 마엔자 국제 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이 연설자로 나섭니다. 첫날 열린 한반도에 종교자유와 인권, 화해와 정의, 번영과 통일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선 북한 정권의 종교 탄압 문제가 정면으로 거론됐습니다. 워싱턴의 비정부 종교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의 제프킹 대표는 북한 정권은 김일성을 앞세운 가짜 종교를 만들면서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킹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다른 숭배의 대상을 가지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수용소에 평생 갇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공동의장을 맡은 카트리나 렌토스 스웨트, 렌토스 인권정의재단 대표는 종교의 자유는 인권의 원천이라면서 종교 탄압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미국 국무부는 열례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종교 탄압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헌법을 통해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 주민들에게는 종교 자유가 없으며 일부 주민들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2001년 이후 북한은 계속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제 종교자유 정상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 내 종교자유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동시에 북한으로의 외부 정보 유입을 계속 촉진해 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외교로 대화를 제기할 기회가 있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사안은 장기적인 대북 전략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미국 하원의 민주당 아미베라 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베라 의원은 1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백신 외교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 간 비공개 경로를 통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코로나 백신 외교는 북한이 먼저 미국에 백신 지원을 요청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이어 일각에서 촉구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같은 사안은 장기적인 대북 전략의 일환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한국전쟁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3일 미국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 HRNK가 주최한 화상세미나에서 한국전쟁 국군포로의 후손들이 북한의 성분 제도에 따라 차별받으며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미한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하며 대북협상이 재개될 때에도 인권 문제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아만다 모트웻 오 변호사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국군포로 송환 거부를 강제 실종 문제로 규정했다고 말하고 국군포로에 대한 강제 실종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등 미군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자발적 판단에 맡긴다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리의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급증하는 데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자발적 접종이라는 국방부의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체 미군의 약 70%가 최소 1회 접종을 마친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말하고 국방부는 미군이 최대치로 접종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며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닌 정식 승인이 나올 경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백신에 대한 추가 선택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